네, 불변, 난망. 그리고 아무리 좀 좋게 보려고 해도 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런 평가를 좀 주셨습니다. 진행자인 저도 의견을 좀 보태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을 쭉 지켜보면서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자회견문 전체를 쭉 다 타이핑을 치면 정말 100만 년 만에 말진의 자세로 제가 타이핑을 다 쳤더니 A4 한 7장 정도 나오더군요. 내용 전반을 보면 일단 대통령이 저부터 분골 쇄신하겠다라는 입장을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좀 중원부원하거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주장을 해서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했는데 오늘 몇 가지 정책 포인트에 있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실의 아마추어식 대응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철저히 조사, 지금 하고 있다.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무슨 잘못이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교육비서관 문제로 이게 끝이냐라는 언론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편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컨텍스트를 읽어보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모두 발언을 좀 길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3명의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외신 합쳐가지고 제가 보니까 12명이군요. 이투데이 하유미 기자까지 해서 모두 12명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견된 40분을 넘어서 약 10분 정도 더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윤 대통령 스타일대로 그래 빠르게 가 해서 조금 더 길게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예정된 시간보다는 약간 넘어서까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릴까요? 이게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길게 못하느냐?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그러니까 지금 장윤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추락세에서 분화세로 조금 바뀐 건 있어요. 워낙 이제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 것이 이재명 지도부 체제가 만들어지면 대결 구도. 이른바 윤명 3차 라운드예요. 그러면 또 이게 정치적인 변곡점이기 때문에 올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이경 대변인이 참 예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배경을 모르고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다 고관여층이 아니에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서 또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니 그래 대통령이 옳은 말 하네. 저대로만 가면 그래도 좀 풀릴 거야. 아니 그래 임기 3개월 가지고 너무 또 다 그쳤어.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에 등장할 수 있는 저는 용어가 모순이거든요. 모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가당착.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람 문제예요. 이준석의 문제 또 김건희의 문제 그 외에 지금 친위대를 형성하고 있는 검찰이나 윤회관 인사들에 대한 문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방책은 하나도 나온 게 없고 잘할 테니까 좀 봐줘요. 날 지켜봐요. 이 이야기 알겠어요? 어찌됐든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그냥 좀 기다려주시고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처음이라 그래요. 대통령 처음 해봐서 그래요. 좀 봐주세요. 이제 이런 읍소형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경 대변인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모두 발언에서 소주성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 이걸 굉장히 잘한 정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우선은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대로 가겠다라는 점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주성 자체가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이 소주성 텍스트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소주성이라는 것은 왜 우리 국민들 낙수효과 대기업에 지원하고 낙수효과는 이미 효과가 없는 걸 알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국민 전체가 소비를 올리겠다. 경제 소비를 올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편적인 보편 국민 소비 경제 지능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하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됐고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이건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워딩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정책 방향이 아예 안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부른 것이더군요. 그런데 소주성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잘한 것이지만 그것을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럼 뭘 하겠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부자감사 다 했습니다. 종부세 얘기도 많았었고요. 무슨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상속세라든지 뭐든지 다 감사한 건 좋습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종부세를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거든요. 솔직히. 90% 넘는 국민들. 그리고 그러면 중위권, 중위권, 경제소득 중위권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정책 방향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점은 참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소주성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소주성이 얼마나 비판받았습니까? 소주를 마시는 경제를 해? 그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못하고 효과가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적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저는 지적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경혜넌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대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윤대안이 있어야지 잘못됐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굳이 그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또 재차 그 부분을 재방송하듯이 듣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기자회견에서 12명의 이투데이의 하유미 기자까지 질문을 할까요? 예리하게 다 분석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러면 지금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일종의 장남 고학력자 신도롬이에요. 자기가 검찰총장까지 했고 서울대법대를 나왔고 그리고 집안도 유복했잖아요. 그리고 여동생 있으니까 장남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남들이 어떠냐. 집안에 평지 풍파가 있어. 내가 해결할게. 해결돼요? 솔직히 그 장남이나 죄송해요. 저희 집 딸만 다섯이라서 장남이 없어요. 큰 딸도 해결이 잘 안 돼. 그럴 때는 사실은 머리를 모아야 돼. 맞대는 게 맞는 거예요. 마치 나 또 내가 해결할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은 정말 우리가 학력이 높다라는 것은 석사나 박사위까지 한 분들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어떤 대안을 이야기할 때 요청한 수가 없으면 나는 없다.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인정하기를 싫어해.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다른 대안을 다른 누군가가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갇혀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 본인의 지금 이 틀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수 있지. 그건 내가 못할 게 뭐야. 저는 이 동호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어쨌든 우리 배 소장님 너무 소리 지르지 마시고 귀가 울려가지고. 다른 분들이 비뇨 이빈인효과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소득주도 성장 담론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아니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데 앞서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데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갈 거냐. 또 이건 아니거든요. 국제사회가 이미 다 정리한 담론인데 그럼 뭘 할 건지 이게 비어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SBS 최고운 기자가 물었어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어떤 대안이 있냐.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지지율 자체보다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베지터 우리 배수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경 대변인께서 길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저는 마이클 잭슨의 정말 그래미상을 받은 명곡이 있어요. 맨 인 더 미러 아시죠?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이 맨 인 더 좀 불러주세요. 제가 그 정도의 영향은 안 되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찾아서 마이클 잭슨의 맨 인 더 미러 뭐냐. 사람들이 이 핵심 가사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사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거울 속에 있어요. 누구예요? 자신. 자신이에요. 거의 네 자신을 알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요. 노 유어셀프. 소프라 테스. 테스 형. 이경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이죠? 자꾸 진중한 토론이 코미디식으로 되기 때문에 진중하게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경 대변인.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국민의 민심을 겸허히 받겠다라는 부분은 좋죠. 겸허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겸허히 받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겸허히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달라질 것인가. 최소한 내가 무엇은 이런 부분에 달라지겠다라는 얘기가 간략하게라도 좀 나와야 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그동안에 대통령실과 윤해간 측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지금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 탓이다. 야당과 언론 탓이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죠.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일 기념으로 mbc나 kbs 여론조사에 한 것을 보면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대치,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치도 아니다. 앞으로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 60%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것인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여론조사에서 기관에서 나오잖아요. 대통령 본인의 탓이다가요. 지지율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1위입니다. 다. 전반적으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내가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치겠다라든지 그동안에 그런 생각이 내가 좀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뭔가를 나와야 되는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만 바꾼 것이 아닌가. 의미 없다 해서 그냥 내가 좀 보고 있고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여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전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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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